됐죠? 녹화되죠? 칠도를 먼저 잠그고 칠도를 먼저 잠그고 칠도를 꽉 잠갔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야지 이렇게 버려주고 이렇게 하면 오므려지고 위로 하면 오므려지고 밑으로 내리면 벌어지고 밑으로 내면 조금씩 이렇게 칠도를 쌀을 닭고기 닭고기 덮고기 닭고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푸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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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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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적당하게 잡고 손을 적당하게 잡고 손을 적당하게 잡고 손이 담아서 물이 안 사면 잘 되는 거에요? 찍고 밑에, 밑에 찍고 됐죠? 자, 여기 이렇게 고춧가루 양파 양파를 curiosity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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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대파가루 양념치킨 고춧가루 사과만부터 소고기 소 organizations 이제 해외에 닮는 사람도 없 것이 컵der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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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라 설탕 꽁ну는 간퍼aky Bros YES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대파 대파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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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으 으 으 으 으 으 잘 보이네 으 으 띵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양념장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육출 출발 소금 큼직하게 고추 남은 양by Katherine 소금 고춧가루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아요 넓은쪽이 큰쪽이 큰쪽이 위로 가야해 작은쪽이 아래로 이건 위로, 이건 아래로 아래로 나사가 반대로 되어있어요 나사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야 풀려요 일반적으로 나사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 풀리는데 얘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조이는거고 시계 회전방향으로 같이 돌려야 얘가 풀리는거에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빼야죠 빼고 그 다음에 하나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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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이 사각이 이렇게 됐을까 사각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각을 맞추면 이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야지 잠기는거에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네 시계 아주 괜찮습니다. 골고루 이 선이 너무 짧으면 막아주지 못하고 길으면 또 들리지 않아요. 선 길이를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끼얹으면 딱 됐어요. 이렇게 잘 안아주세요. 물을 높이 조절하는 것을 조금 더 누르면 물이 적게 차는 것이고 물을 높이면 물이 많이잖아요 물을 한번 내려볼게요.